걸그룹 블랙핑크 리사의 중국 SNS 계정이 최근 폐쇄됐는데요. 일각에선 지난달 리사가 파리 성인쇼에 출연한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현재 리사의 중국 SNS 계정엔 규정 위반 신고가 접수돼 이 계정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안내문구가 뜹니다. 이에 대해 미국 CNN은 어떤 민원이 접수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리사가 크레이지 호스 출연 후 현지에서 거대한 논란을 촉발한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짚었습니다. 크레이지 호스는 파리를 대표하는 3대 쇼 중 하나로 무용수들이 하이힐과 조명, 영상을 곁들여 춤추는 공연인데요. 3대 쇼 중 가장 노출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CNN은 리사의 공연은 보수적인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됐고 중국 SNS에선 리사의 해당 쇼 출연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국 SNS에선 리사의 공연은 보수적인 아시아 일부 지역에 대해 한국 SNS에선 리사의 공연은 보수적인 아시아 일부 지역에 대해